이화 다이아몬드 18인치 제품 소개 드리겠습니다. 이화 정품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18인치 즉 460mm 외경 내경이 25.4mm 그리고 휠 두께 두께는 4.8mm 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을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저렴하게 초특화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시면 빨리 구매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. 수량은 능력하지 않으므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18인치 의화 다이아몬드 휠 소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